오늘 보여드릴거에요 블루벌리어 롱아이에서 나온 제품이고 중국 짝퉁이고요 중국산 짝퉁이고 2000원짜리 제품입니다 뭔가 구겨져있고요 구석에서 찾은건데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먼지가 많이 묻어있군요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먼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 4개가 묻어있어요 4개 하면 이거 합칠수있다는거죠 네 이트로 파이어피닉스 네 블록에서 변신으로 변신해서 블록에서 로봇으로 변신 블록으로 할수있고요 네 이렇게 블루워리어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레드워리어 똑같이 생겼겠죠 흠흠 당연히 이거는 뒤로뜨려야되고요 저는 항상 뒤로뜨렸습니다 네티니터패가 칼들루가 없어서 아 네 이렇게 카드한적이 있네요 스 tow 차상 늘어있고요 따뜻 선생님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습니다 으야 파이어피닉스로 잘하면 만들수 있겠는데요 이제 한개만 소립하면 파이어피닉스를 만들수 있네요 이렇게 프린팅하구요 여기 이렇게 해 주..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맞나? 아닌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발이.. 여깄네 네 발은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뭔 소리죠? 뭔 소리 좋 좋 좋 좋 좋 좋 같다 됐어 네 이렇게 또 네 팔 끼워주시고요 네 또 팔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모자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네 그냥 나무 부풍이니까 이것도 발판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판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네 손잡이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레드 워리어랑 똑같으시 네 이렇게 그냥 총 끼워주시면 되고요 네 저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찍어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네 이런걸 풀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이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